롯데 타임 빌라스 주말에는 항상 사람들이 굶기고 있어요 광화맹소 입니다 유리로 만든 집이 굉장히 아름답죠 흡사 유럽으로 유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오늘 주일날 집회를 마치고 잠시 산보 하고 있습니다 골롯에서 사장을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아리스다구에 대한 교통을 했습니다 사도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믿음의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의리의 사람 물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변해야 되겠죠 오늘은 바로는 바울보다 아리스다구를 기억하는 하루였습니다 여행 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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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